거리도 멀리 보내고 싶고 방향도 잡고 싶다면 거리는 정타가 나와야 됩니다 정타가 안 나오면 절대로 안녕하세요 백지원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우리가 골프스윙하는데 이렇게 몸을 쓰잖아요 백스윙 때도 몸을 쓰고 칠 때도 몸을 쓰고 임팩트 이후에도 몸을 막 쓰는데 우리가 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? 도대체 몸을 왜 쓸까? 이 가벼운 공 하나 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더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 쓰는 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정타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몸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타가 나와야 장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타 맞추는 연습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몸을 안 쓰고 그냥 이 헤드만 들어서 헤드로만 쳐볼게요 자 우리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이렇게만 지금 쳐봤는데 이렇게만 쳐서 지금 다 이제 잘 맞았는데 하니까 한 200 지금 한 20m 좀 안쪽으로 정도 나갔어요 공이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부족해요 조금 더 멀리 보내고 싶고 조금 더 뭔가 파워풀하게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백스윙 때 몸에 회전을 좀 더 둘 거예요 이렇게만 주고 또 공만 때려볼 겁니다 자 아까는 이렇게만 했고요 지금은 몸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그냥 또 공만 쳐봤어요 자 그러니까 몸의 회전 내 백스윙이 좀 더 커지니까 거리가 250m를 이제 좀 넘었네요 자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전 더 보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역동적으로까지 움직여 볼게요 자 지금도 공은 잘 맞았어요 근데 방향이 조금 왼쪽이긴 한데 자 이렇게 가니까 자 지금은 거의 300 가까이 나갔어요 296m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타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몸을 많이 쓰니까 그렇다고 또 몸을 안 쓰자니 이렇게 거리가 또 안 나가고 거리도 멀리 보내고 싶고 방향도 잡고 싶다면 일단 정타 맞추는 확률적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6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딱 스탠스 딱 잡아놓고 이 헤드만 올라와서 헤드만 보냈잖아요 자 몸을 오히려 안 쓰는 겁니다 자 헤드만 올라와서 헤드만 보낸다 헤드만 올라와서 헤드만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이것도 헤드 스피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약할 뿐인데 정타 확률은 훨씬 좋다 이거죠 왜냐 몸을 안 쓰니까 신경 쓰는 곳이 오로지 여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쓰고 그 다음 몸을 쓰니까 또 어디까지 몸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어디 이런 어떤 잡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힘 쓰는 부분이 이제 저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쓰는 부분으로만 막 이렇게 먼저 빠르게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헤드만 올렸다 헤드만 치면 한 이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몸을 한번 돌려서 공을 쳐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백스윙만 해놓고 다시 헤드만 보내보는 거예요 백스윙만 해놓고 헤드만 힘 쓰는 쪽으로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헤드만 올려놓고 헤드만 보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타를 먼저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볼 컨택에 대한 이런 손의 감각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어 보면 내 스윙이 어 내가 보니까 내가 신경 써서 뭔가 몸을 쓰는 거랑 굳이 신경 안 써도 몸을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리는 정타가 나와야 됩니다 정타가 안 나오면 절대로 거리가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스윙 스피드가 빨라도 그건 근본적인 거지 정타가 안 맞는데 어떻게 거리가 나겠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공을 몸을 힘껏 써서 쳤잖아요 근데 그런 공은 저도 필드에서는 안 쳐요 정말로 넓지 않는 이상 내 자신 홀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는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페우에 공을 넣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 쓰는 쪽으로만 강하게 하면서 정타도 맞춰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정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럽 헤드 스피드는 그래도 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몸 쓰는 이유는 클럽 헤드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내기 위해서 몸을 쓰는 거지 몸만 쓰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